바로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 하신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게를 희미지 다시 가게를 우유 찾기 가져오겠습니다 자 우유 찾기 우유를 찾아서 깨면되요 온다 같이 오른쪽부터 천천히 깨보자 어 천천히 한번 해보죠 죽지마 죽지마 아야야 주방을 깨고 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아아아 아아 개자식 존나 무섭게 하고 도망가네 렛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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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잇레리레디 렛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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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키 봐라 이거 잠깐만 잠깐만 그 아닌거 같은데 가이색 뿅 개새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다는거 좋았어 여기 하나 있다는거 확인하고 크 아 가이색이 그냥 바로 뺐어야 되는데 아 좀 아깝다 저건 자 그 사이에 좀 깨면 되요 센터에 모여있거든요 이제 출발하네 같이 깨고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 있다라는거 봤고 여기 그리고 안쪽에 있다라는거 봤고 4명이 죽었기 때문에 좀 살리는 사람이 한명을 어 한명은 헬미하고 여기 안쪽에 많다라는거 확인을 했어 내가 지금 좋았어 주황 좋아 자 주황색을 혼자 우유 찾고 있습니다 1cm 업을 위해서 아 여기 숫자가 나오네요 6개 남았네 6개 이제 우유 6개 남았네 왼쪽 상단에 숫자가 나왔구나 난 애들이 어떻게 1개 남았는지 알았는지 몰랐는데 6개 여기 하나 2 3 4 4개 일단 4개는 알거든 나머지 나머지 2개 모르겠어 어 여기있다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를 모르겠는데 어? 가자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 살 수 있다 어 보라 위험했어 뭐야 이거 이렇게 많아 어디로 가는거야 할말한데 이거 할말한데 각인데 이거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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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나이스 아 씨 나이스 강이다 강이다 나이스 살아 살아 살려줄게 오케이 좋았어 뿅 아 살았다 뿅 이쪽 밑으로 가야돼 어 이쪽에 있고 난 그냥 여기있다가 애들 살려주는 용도로 써야겠다 나는 어 여기있고 이쪽에 말아 이쪽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좋았어 자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얘네 뭐하냐 지금 장난하냐 어 마이갓 살려줘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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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우유 하나 먹는다고 존나 때리네 슈발놈들 키좀 크자 나도 좋았어 좋아 이렇게 때리면은 빠지겠지 나는 다시가서 친구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자풍매 나한테 오네 자풍매 나한테 오네 됐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 구석에 있는거 오케오케 여기 안쪽에 돼있어 여기여기여기 어디살려주구 여기살려주구 여기 안살아 여기 안살아 어이구 자아 보라색 좋아 쓰읍 이것겜에 한개 남거든 그게 어딨는지 나도 모르겠어 한개 어딨을까 자 세이브 세이브 잠깐만 세이브 어 어 한 명 한 명 튕겼어 세이브하니까 튕겨 뭐야 얘네 왜이래 적당히 하자 얘들아 아니 내 죄진 것도 아니고 싶어 니네한테 니네 잠 못자겠니 내가 설마 요빵이니 여깡 이니 찢 얘 지금 안나간사람이죠? 나간사람인가 이사람이 어 안나왔구나 가자 살려주자 아이 미친놈아 야 나만 죽었어 아 슈바 아 슈바 아싸 버라도 죽었다 야 좀 찾아봐 뭐하는거야 다 죽어서 자폭뱅들 왜이렇게 많아졌냐 지금 미친놈들 같아 존나많아 여기 있는거 아냐 여기 여기쯤 있을거같은데 살리고 내가 밑으로 뛰어볼게 오케이 좋아 아이 미친놈 바라마 도망가 좋았어 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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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다 잘했다 와 됐습니다 됐어요 토타워 토타워 자 킬센치 키 큰 기분이다 와 소리 지르고싶네 소리도 못지르네 아 이티포즈 질렀니 병정식기 감사합니다 소주 티포즈 질렀니 사이좌 테라이베이 자 이렇게 됐으세요 여러분들 아 우유찾기 에 클리어를 다시 했네요 킬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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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센스